매달 월급처럼 따박따박 배당을 받는 ETF, 그리고 1년 사이에 10배가 오른 테슬라, 미국 시장에 상장을 준비하는 쿠팡까지, 소식은 많이 들리지만 미국 주식 투자를 시작하기에 아직은 어색하신가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방황하는 20대부터 본업에서도 투자에서도 성과를 내고 싶은 30대, 노후를 준비하는 40대, 50대까지 미국 주식의 세계에 입문하신 분들을 위해서 3프로TV가 준비했습니다. 3프로TV 주식대학 봄학기 미국 주식에 미치다 장우석과 이학령의 미국 주식 완전 정복 미국 시장의 제도, 특징, 세금부터 기업의 가치 분석, 포트폴리오, 유망 종목까지 장우석 본부장 이학령 대표와 함께 한 발자국씩 나아가면서 평생 투자의 기초를 탄탄하게 다지는 시간이 될 겁니다. 3프로TV가 미주미 미국 주식 완전 정복 클래스와 함께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응원합니다. 영상 아래 링크를 통해서 강의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네 장우석 본부장님 조금 전에 오셔서 기다리고 계셨는데 제가 좀 듣다 남은 게 있는데 자주 못 오시는 분이라 시간을 좀 썼습니다. 죄송합니다 장우석 본부장님 오십시오.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장우석입니다. 어차피 휴일인데요 뭐 5월 5일은 저희는 방송 없습니다. 네 어제 또 다른 대표님께서 하셨는지 알고 근데 뭐 5월 5일이니까 편하게 오늘은 뭐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마침 또 시장도 약간 쉬어가는 그런 모습이 지금 나올 것 같습니다. 5월 들어와서 일단은 장이 조금 재미가 없어갖고 걱정하시는 분이 계실 것 같은데 지금 4월 4개월이 지났죠. 올해 4개월이 지났는데 이미 s&p500이 12%가 올라오는 그런 모습 보여갖고 원래 연평균 수익률이 10%를 감안하면 이미 초가 달성한 상황이다 보니까 조금 5월에는 좀 쉬어가는 모습이 나오지 않을까 그다음에 어쨌거나 빅테크 기업들에 대한 실적이 끝났기 때문에 앞으로 나오는 기업들은 그리 기대할 만한 시작 움직이는 기업이 없어서 그것도 좀 반영이 되면 약간 좀 쉬어가는 국면이 맞을 것 같다는 미리 말씀을 좀 드리면서 지금 약세를 좀 선물은 약세를 좀 보이고 있습니다. 정보하시면 될 것 같고 어제의 흐름을 먼저 보면서 설명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어제 딱 보시게 되면 특히 이미 소비자라고 하는 소위 아마존 테슬라가 포함되어 있는 업종에 조금 빨간불이 켜져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아마존 정말 실적이 그렇게 좋게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별로 재미없어갖고 많은 분들이 이걸 좀 팔아야 되나라고 말씀하시겠지만 처음에 여러분들 주식을 하실 때는 우리가 일단은 주가 올라갈 때마다 올라가면 좋아하고 떨어지면 싫어하고 주식을 팔고 이렇게 생각하신 분은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는 실적을 좀 보고 기업을 내보면서 좀 가져가보자는 실적을 했다고 그러면 그런 심정을 했다고 그러면 조금 더 가져가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지금 좀 빠지는 거는 어쨌거나 말씀드린 것처럼 시작이 좀 쉬어가는 구간이기 때문에 좀 편하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테슬라 역시 좀 빠지는 그런 모습인데 좀 이따가 제가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고 전반적으로 그 가운데에 있는 헬스케어가 좀 강세를 보였습니다. 제가 얘기했지만 제약주들의 하락이 조금 멈춰져 있는 그런 모습이고 어제 좀 강하게 반등하는 그런 모습 보였고요. 또 하나는 에너지가 좀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였다는 거 체크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딱 보시게 되면 IT가 빠졌고요. 그다음에 이미 소비자라고 하는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아마존과 테슬라가 포함한 업종이 또 빠졌습니다. 그다음에 커뮤니케이션 서비스 업종 페이스북 같은 기업들이 포함되는 것도 빠지고요. 또 나머지들이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서 약간 시작 흐름이 올 초에는 보게 되면 성장주 대비 가치주 경기 민감주가 강했다가 다시 최근 한 달 동안은 또 성장주가 강했다가 다시 한 번 또 흐름이 바뀌는 그런 모습을 보여줘서 다시 한 번 에너지 소재 같은 것들이 이끌어가는 그런 모습을 또 한 번 보여주고 있습니다.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조금 더 세부적으로 봤더니 어제의 흐름을 좀 짚어보게 되면 크게 특징이 있었는데요. 존슨앤 존슨 화이저 머크 에브비 수많은 이런 제약주들이 전부 다 반등에 나서는 그런 모습을 보여줘서 어제는 그동안 눌려있던 제약주가 다시 한 번 기지개를 펴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에브비는 현재 보시는 것처럼 에브비가 지금 사상 최고치 주가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게 사상 최고치 주가를 보여주는 건데 에브비는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휴미라라고 하는 관절염 약 있지 않습니까 유머티스 관절염 그 약을 만드는 기업이라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제약주도 별로 재미가 없지만 에브비는 당당하게 사상 최고치 주가를 올라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현재 제약주를 끌어가는 그런 회사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즘 저 회사 모멘텀이 뭐예요? 에브비요? 네. 그냥 실적 전반적으로 좋아서? 그냥 실적입니다. 딱히 따놓은 건 없고. 그다음에 이제 휴미라 같은 거는 거의 블록버스터급 약이었는데 그렇긴 하죠. 지금 이제 계속 또 뭐라고 그러죠? 비슷한 제네릭? 시밀러 약이 나오면서 지금은 약간 주춤해서 했다가 다시 한 번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실제 에브비 주가 약했던 거는 언제였죠? 작년인가 엘러건이 인수한다고 했다가 엘러건 아시잖아요. 보톡스 만족 유명한. 엘러건 인수한다 했다가 엘러건 인수하는 거가 정부에서 일단 반려가 되면서 조금 살아난 그런 모습. 왜냐하면 엘러건의 인수 자체가 주가에 상당한 부담으로 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좀 깨지면서 다시 한 번 주가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였다는 거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요. 워낙 배당도 많이 주는 기업이기 때문에 이건 정말 좋은 기업이니까 다시 한 번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또 한 가지는 일단 소매 기업들이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데요. 일부 우리가 알고 있는 디스카운트 스토어라고 하죠. 월마트 코스트코 타겟 달러 제네럴 그다음에 달러트리 같은 달러트리는 한국으로 치게 되면 다이소 같은 기업입니다. 이런 기업들이 다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면서 타겟이 다시 한 번 역사상 최고치로 올라서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오프라인 상점이 있는. 네. 그렇습니다. 약간 경제 재개에 대한 기대감이 좀 몰려오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 이건 이제 경제 재개가 안 될 때에도 좋았지만 지금 일단 많은 분들이 제가 북미 쪽에 연락해봤더니 우리 지인한테 지인 아시게 누군지 아시겠죠 많은 분들이 가신대요 지금 코스코에도 가고 이제는 올마트도 가고 그다음에 약간 어떤 느낌이냐면 가서 맛있는 것도 사먹고 약간은 이제 멀리 가지 못하지만 약간 바람 쐬려 가는 그런 느낌으로 간다는 거죠. 그런데 물론 한국은 다 가셨겠지만 요즘 우리 같은 느낌이죠. 네. 약간 우리 같은 느낌이죠. 그래서 약간씩 경제 재개에 대한 그런 흐름이 느껴지고 있다 피부로 그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일단 경제 재개에 대한 기대감도 있지만 제가 계속 얘기했던 다 운송지수를 볼 때 특히 이제 배송업체 특송업체가 포함되어 있는 거 다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요. 유피에스 다시 한 번 역사는 최고치 어제도 4% 넘는 상승을 보였는데 옆에 차트를 좀 보시면 아시겠지만 실적 발표 이후에 14% 급등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지만 계속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주간으로 14% 올라간 다음에도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지만 실적이 좋게 되면 주가는 대부분 올라간다. 정상적인 시장 흐름에서는 말씀을 좀 드리고 페덱스 역시 약 5% 가까운 상승 흐름을 보였습니다. 그다음에 엑스펙티터라고 하는 그런 또 물류기업도 올라가고 jb헌트도 올라가고 그다음에 ch로빈슨 같은 이게 다 물류기업이거든요. 역시 전부 다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줘서 다시 한 번 경제 재개에 대한 그런 관심이 좀 모여주고 있는. 이번 주도 다 운송지수가 또 한 번 올라갈 것 같아서요. 정말 다시 한 번 14주 연속인가 올라갈 수 있는 그런 흐름을 좀 마련했습니다. 보니까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소규모 소업종으로 보게 돼도 부분부 올라가는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어제 흐름은 안 좋았지만 이렇게 올라갔던 것들이 확연하게 있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또 이건 나쁜 소식인데요. 연료 전지회사 수소 관련 전지회사 이런 것들이 어제 전부 다 빠지는 그런 모습을 보였거든요. 이유는 치열한 경쟁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발라드 파워도 7% 폭락했죠 거의. 플러그 파워도 역시 6% 이상 하락했고요. 피어스 에너지 6% 하락. 니콜라도 역시 약 5%가량 하락하는 모습 보였고. 블룸 에너지 역시 4.3가 빠졌는데. 제가 뒤져봤다니 또 블룸 에너지하고 또 skenc요. 이거랑 또 한 번 제휴를 맺어서 파트너지 맺었고. 수소 테마주들이. 맞습니다. 다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 것들인데 다 많이 빠지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쉽게 얘기하면 장황 보고서의 내용 이런 겁니다. 조그만 의외로 큰 시장이 아닌데 너무 많은 경험이 들어와 있고. 그들 기업들이 시작도 아닌데 너무나 경쟁만 치열하게 가는 그런 모습을 보이다 보니까. 어쨌거나 돈도 못 버는 상황에서 미리부터 경쟁이 치열해지는 거 아니냐 하는 우려가 커지면서. 주가 다 밀린 걸로 파악이 됐으니까. 지금도 밀리고 있거든요. 시간에서 밀리고 있어서요. 첫 번째 매출이 안 나와서 밀리고. 그다음에 두 번째 플러그 파워처럼 어떤 재무재표에 대한 잘못된 작성 때문에 또 밀리고. 지금 또 치열한 경력 때문에 밀리고. 그러니까 계속 기사가 계속 그런 것 같아요. 그다음에 또 아시겠지만 니콜라 같은 경우에 또 우리 국내에 있는 지분을 투자했던 회사가 또 팔아서 밀리고. 그다음에 또 유력 CEO들이 또 팔아서 밀리고. 이런 안 좋은 기사가 계속 반복적으로 나오다 보니까. 지금 대부분 다 지금 반토막 내지는 80-90% 하락을 보이고 있다는 거 말씀을 드리겠고요. 실적을 보시면서 일단 최근에 물론 좋지만 그런데 불구하고 5월 달 주식을 팔아야겠다 생각이 드니. 많으신 분들을 위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1951년부터 2021년까지 이 차트를 보여드리면서 어떤 생각했냐면. 올해는 약간 틀릴 수 있을 것 같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거의 70년 동안의 모습을 보게 되면 이 파란색 막대가 과거의 모습이거든요. 보시면 5월이 이렇게 낮죠. 낮고 6월 낮고 7월까지 낮고 9월에 마이너스까지 가는. 그러니까 사실 이제 여름부터 가을까지는 굉장히 안 좋은 구간이거든요. 저게 파란색이 뭐라고 하셨어요? 이게 연평균 70년 동안의 수익률입니다. 수익률이? 월별 수익률. 월별 수익률. 네 맞습니다. 5월 6월 7월 8월 9월까지. 이때는 전통적으로 안 좋았다. 안 좋았다. 그래서 일단은 많은 분들이 여기 떠나서 10월에 오겠다는 얘기하는 거거든요. 셋인 매이가 저런 거 같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이게 그래서 나온 말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 표는 뭐냐면 1월 달에 올라갔지만 요원에 빠졌어요. 그다음에 2월에 올라가지만 더 많이 올라갔다. 그다음에 3, 4월도 더 많이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사실 5월도 대부분 통계하고 좀 틀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굳이 생각하자고 그러면 제가 보기에 조금 조정받는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별히 5월 6월 7월 8월 9월까지는 나쁜 흐름이 물론 나올 수도 있겠지만 지금 통계가 깨지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조금 더 긍정적으로 상관없을 것 같다는 말씀을 드려보면서 실제 70년 동안의 차트는 맞았다. 세린 매이가. 그렇지만 최근에는 좀 안 맞고 있다는 걸 다시 한 번 말씀드리는 거니까 너무 부정적으로 보지 마시기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노엑스가 일단은 좋은 소식과 나쁜 소식이 일단 공존했는데 보통 이러면 어떤 소식으로 기우는 게 맞을까요? 어떤 소식이었어요? 좋은 소식은 11세, 17세까지. 그러니까 보통 16세 예약은 금지하고 있습니다. 지금 백신 접종을. 그런데 일단은 이 청소년 대상으로 해서 임상 상상을 확대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서 미리 젊은 친구들한테 맞을 만한 그걸 준비한다고 밝힌 내용이 좋은 소식이네요. 좋은 소식이었고 나쁜 소식은 EU하고 2억의 공급 계약을 맺은 것까지는 좋았는데 하지만 공급만 문제를 해서 차질이 우려되다 보니까 이게 지금 제때 공급을 못할 수 있다라는 멘트가 나와주면서 주가 엄청 많이 밀렸죠. 어제 17.65%가 급락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거든요. 그래서 지금 고점 대비 331달러 대비하면 약 41%가 하락한 모습인데 정말 순식간에 올라가서 순식간에 빠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지금 2억의 공급을 못하면 이 보고서에는 무슨 얘기냐면 모더나도 있고 다른 백신이 있는데 얘네가 누가 기다려주는 것도 아니고 그것 때문에 그런 거죠. 한 번 밀리면 안 팔린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밀리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오히려 보고서의 내용은 뭐냐면 실적이 주시해야 된다. 5월 10일에 어떻게 발표되는지 그다음에 어닝 가이덴스가 어떻게 나오는지 보자고 그러는데 만약에 이게 맞다고 그러면 부정적으로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백신도 개발한 거 가지고는 안 되고 백신 회사들끼리도 치열한 거예요. 맞습니다. 그런데 공급망 문제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밝혀야 되는데 이게 원료의 문제인지 아니면 제조회에서 문제인지 아직까지 밝히지 않았기 때문에 어쨌거나 지연될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렸고요. 어쨌거나 주가가 조금 밀려있기 때문에 이건 좀 한 번 실적 때까지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리겠고요. 테슬라 소식을 전해드릴 건데 아까 앞에서 한번 말씀하셨을 것 같아요. 굉장히 중요한 기사니까 제가 본 기사의 어떤 그런 맥락 그다음에 월가의 분위기를 전해드리면 이런 겁니다. 이번 1분기 실적이 아시는 것처럼 우리가 알고 있는 탄소 배출권 내지는 비트코인에 대한 영향으로 좋았다는 거죠. 그렇지만 괜찮다. 어차피 이익이 좋아진 거니까. 그런데 한 가지 좋았던 거에 기댔던 부분이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산은 정산으로 갈 거다. 그러니까 작년도 50만 대 대비해서 약 50%가 더 만들어져서 올해는 75만 대를 딜리버리 할 거기 때문에 별로 연령이 없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러면 만약에 이걸 건든다고 그러면 저는 굉장히 부정적으로 보고 있는데요. 건든 기사가 바로 독일의 기가피토리 기사인데 이게 7월에 원래 완공 예정이었어요. 7월 1일 날. 그런데 이게 이제 6개월 밀렸는데 제가 본 기사에는 올해도 힘들 걸로 지금 보이고 있거든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지금 보시겠지만 만약에 우리가 굳이 배려했죠. 어떤 배려했냐면 탄소 배출권 그다음에 비트코인 다 좋아. 어쨌거나 이번에 잘 만들 거니까. 그런데 사실 생산까지 건든다고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좀 문제가 크다고 보고 있거든요. 이게 지금 현장인데 공사가 지연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이게 좀 빌미가 되고 주가 조정이 좀 있을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제가 잘 설명을 들어보게 되면 지금 많은 분들이 독일의 자연 환경 문제를 많이 얘기하시는데 그걸 몰랐을까요 테슬라가. 독일 나라 특히 프랑스 가시게 되면 자전거가 1등입니다. 차보다. 그걸 모릅니까 누가 모르신지도 않잖아요. 그런 어떤 환경적인 문제라든지 그 국가의 어떤 문화적인 여러 가지를 본다고 그러면 중요한 부분이 있었는데 실제 테슬라가 작년에 베를린 지금 기가 배터리에서 다시 한 번 공사가 중재했는데 뭐냐면 넌페이먼트.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환경 보증금이라는 걸 내야 되는데 1억 달러를 내야 됩니다. 국가 환경청에 1억 달러를 내고 만약에 이걸 어기면. 보증금을 까는 거죠. 까는 거죠. 깐다고는 그렇지만 뭐라고 하죠 그런 거죠. 그런데 이거를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에 납부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테슬라가. 독일에서 상당한 기한을 더 줬어요. 더 여유 있게 주고 주고 했지만 잘 안 냈거든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공사가 정지당한 게 또 있습니다. 여러 차이 정지당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사실은 환경이 여기를 고쳐라 저기 고쳐라가 중요한 게 아니고 넌페이먼트를 아까 보증금에 대해서 디파지트를 주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는 이유가 없어요. 그냥 테슬라가 안 된 거죠. 작년 한동안 또한 기간 공사가 멈춰졌거든요. 그게 다 반영돼서 지금 지원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게 만약에 진짜 돈이 없거나 아니면 환경에 대해서 우리가 뭐 상관했냐 이렇게 한 게 아니고 이유가 나오지 않았다 보니까 제가 보기에는 테슬라가 약간 실수한 게 아닌가. 뭔가 내부적으로 잘못해서. 1억 달러가 큰 돈도 아니지 않습니까? 큰 돈인가요? 아니 코인으로 줘도 되고 왜. 물론 그때는 비트코인을 작년에도 얘기하니까. 작년 12월 얘기죠. 작년 겨울에. 그때는 안 했을 거예요. 물론 그렇다고 해도 그 정도 돈이 없었겠습니까? 1억 달러면. 이 회사 규모가 얼마인데.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제가 보기에는 지금 이제 이런 거예요. 뭐 탄수 배출권하고 비트코인 하면 그래도 괜찮아 돈을 벌었으니까. 그런데 인정해 줬습니다. 생산대수로 맞춘다 보니까. 그런데 오히려 생산대수로 못 맞추는 기사가 나와도 이제는 독일의 뭔가 환경청의 어떤 환경에 대한 너무 가혹한 그런 규제 때문에 또 안 된다고 생각하시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게 아니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이 운영상의 문제를 제가 보기에는 보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걸 본다 그러면 제때 납부해서 공사를 제대로 했으면 별로 이런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이런 것도 감안한다고 그러면 약간의 운영상의 문제가 좀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갔고요. 만약에 75만 대를 못 맞추면 그건 정말 큰일입니다. 왜냐하면 늘 아시겠지만 여러분도 이런 거예요. 넷프리스가 구독자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거랑 똑같은 거거든요. 넷프리스의 구독자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매출보다 더 중요하죠. 이번에 매출이 빠져서 빠진 게 아니거든요. 매출가 왜 빠졌습니까? 매출하고 EPS는 맞췄지만 구독자에 대한 부분대에 빠진 거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결론적으로 얘기해서 테슬라가 베를린의 기가팩토리 때문에 생산대수의 문제가 나온다고 그러면 제가 보기에 이걸 여지없이 아마 다음 주면 수많은 아이비가 목표주가를 하향할 수 있는 그런 기사이기 때문에 한번 예의주실 필요가 있으니까 한번 같이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물론 아직 결론적으로 얘기는 나온 게 아니니까. 그래서 일단 제가 보기에는 약간 우려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참고적으로 지금 기가팩토리가 네 군데 있는데요. 미국의 두 군데에 있고 미국의 한 군데가 네브라가 있나요? 두 군데가 혹시 기억하십니까? 혹시 아시는 분은 제가 기억 안 나는데. 그다음에 한 군데가 상해에 있고 한 군데가 베를린에 있는 건데 어차피 독일에 간 이유가 전략적으로 간 거거든요. 거들과 경쟁하기 위해서. 그러면 이제 뭔가 좀 어슬프지 않나 내가 보기에. 그걸 이미 예상하고 이럴 때라도 주고 환경책에 조건을 맞춰서 잘 진행했으면 좋은데 이게 좀 이런 사태가 터져서 안타까울 뿐이고요. 어쨌거나 제가 보기에 올해 말 정도까지 밀린다고 그러면 생산대수는 맞추기 어려울 것이다 말씀을 다시 한번 드려봅니다. 이 뉴스에 대해서는 뉴스 자체의 진위가 좀 고민스럽다는 반응도 좀 있는 것 같은데 혹시 출처가 미국에서도 그냥 누가 하나 쓰면 다 갖다 베끼고 그러는 건지 모르겠네요. 아무튼. 이 기사요? 네. 나은 페이먼트? 아니요. 독일 공장 건설 중단? 독일이요? 독일은 출처? 기사에 대해 출처? 아무튼. 혹시 확인되면 업데이트 해드릴게요. 제가 보면 금방 나올 것 같은데 찾아보겠습니다. 그리고 일단은 테슬라 이번에 SEC 제출한 규제 보고서에 나오는 거니까 적혀 있는 겁니다. 보시게 되면 일단은 SEC의 장황학의 문장에서 제가 뛰어온 건데 지금 스페이스X하고 보링컴퍼니 보링컴퍼니는 여기 보시는 거 아시겠지만 터널링하는 기업이에요. 뚫어주는 거. 그래서 지금 LA 쪽에 길이 밀리니까 뚫어서 차라리 밑으로 지하로 보내자 이렇게 한 건데 거기서 일단은 이건 보고가 된 거기 때문에 수많은 계약을 했다고 기재가 되어 있는데 상대 회사가 스페이스X하고 보링컴퍼니가 적혀 있어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이냐면 스페이스X의 CEO 겸 CTO 역시 일론 머스크거든요. 테슬라로부터 260만 달러 자동차 부품을 매입한다든지 부품 서비스에 150만 달러 지출한다든지 물론 아주 큰 금액은 아닙니다만 양사 쪽에 서로 이렇게 계약을 체결했던 내용이 나오고 그다음에 보링컴퍼니 쪽으로도 에너지 시스템 관련해서 비용을 지출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면서 이거에 대해서 일단은 좀 밝혀야 된다라고 얘기 나왔거든요. 정확히 어떤 건지 그러니까 이렇게 되겠죠. 그냥 내가 알고 있는 우리 가족 회사끼리 뭔가 주고받고 한 그런 계약이 아니냐를 물어보는 건데 어떻게 답할지는 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물론 금액이 크지 않아 다행이지만 어쨌거나 서로 주고받게 한 게 아닌가 싶어서 이것도 좀 의심받고 있다는 것도 이건 기사가 된 거니까 좀 보고 있습니다. 나중에 결과가 나오면 말씀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 얼마짜리 기업인데 3억 원어치 뭐 샀다고 이걸 또 내부거래라고 하네요. 근데 이게 금액이 중요한 게 아니고 뭔가 규제에 따르면 어떤 무슨 뭐라 그러죠 자매 회사라거나 가족 회사 뭐라 그러죠 이런 쪽에 어떤 그런 거래를 좀 규제하는 내용이 있나 봐요. 나중에 한번 알아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가가 좀 어제 좀 밀렸고요. 그 다음에 일단은 600 후반대를 가고 있는데 빨리 700달러를 올라가야 되는데 조금 더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ARKK도 하락세를 좀 보여주고 있는데 제가 뭐 근서는 아니고요. ARKK에 대한 분들이 또 많이 걱정하시는데 어디 3%가 넘게 좀 빠지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흔히 얘기하는 지지선 선을 딱 그었더니 뭐 깨졌다면서 많은 분들이 걱정하시는데 일단은 뭐 지금 ARKK의 10%가 테슬라다 보니까 테슬라가 밀리면 굉장히 많이 밀리거든요. 그 다음에 아시겠지만 탄이라고 하는 ETF 여러 가지 또 테슬라가 포함된 ETF가 있어갖고 같이 빠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지지가 별로 의미가 없지만 하여간 뭐 선을 그었더니 지지가 깨졌다는 거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런 거 의미 없이 그냥 뭐 반등할 수 있는 거니까 가볍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제는 3.2%가 빠지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거는 CNN 기사인데요. 이거는 제가 조금 유심히 본 기사인데 트럭 기름을 날려 놓은 트럭 있지 않습니까? 유조트럭이라고 하는 그 트럭에 운전기사가 부족으로 인해서 상당히 유가 상승이 우려된다는 기사가 나왔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최근에 트럭 이 기름트럭을 끌고 다니는 분들의 4분의 1이 운전기사가 없어하고 현재 지금 심각하게 인력난을 겪고 있다는 얘기인데요. 이분들이 그냥 운전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운전면허증이 하나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별도의 유조선 인증 및 위험물질 인증이 또 필요하답니다. 이걸 다룰 수 있는 분들. 그래서 그런 분들이 운전을 해야 되는데 그게 단기간에 못 단답니다. 한 6개월도 걸릴 수도 있고 저처럼 몸이 드러난 분들은 엄청 오래 걸릴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런 분들 때문에 지금 당장 인력 공급이 어려운데 그럼 왜 이 트럭 운전사가 많이 빠졌냐면 작년에 코로나 때문에 이 유조 트럭이 움직이지 않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그만두셔서 지금 어디 가 있냐면 페덱스가 있다는 거예요. 페덱스가 일단 물품을 배송하고 있는 거죠. 그다음에 특수한 어떤 면허가 필요한 이런 유조선 트럭에 대해서 지금 운전기사가 없다라고 하면서 지금 걱정하고 있는데 지금 기름값이 미국에 보시게 되면 현재 갤런당 2.89달러인데 이게 전년 동기되면 60%가 올라갔답니다. 많이 올라갔죠 기름값이. 그런데 지금 이렇게 기름이 흔히 얘기해서 배까지 오고 그다음에 배를 가지고 트럭으로 옮기는 이 분들이 없다고 그러면 3달러까지 상승이 가능하기 때문에 유가가 좀 의외로 올라갈 수 있다. 그다음에 이게 곧 인플레이션을 촉발할 수 있는 요인이기 때문에 걱정스러운 그런 리포트가 나왔는데 하여간 충분히 그럴 만한 내용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이걸 끌 수 있는 분들이 없다고 하는 거니까 그래서 일단은 이거는 전혀 우리가 알고 있는 원유 시출 이런 거 관련이 없는 거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 충분히 이해가 가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한번 유심히 볼 필요가 있는데 어쨌거나 엑스모빌 쪽이나 기름 관련 기업들 그쪽도 약간 주가가 도움되지 않을까 그렇게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언더아머. 언더아머 여러분들 시점이 굉장히 안 좋았던 기업입니다. 언더아머 옷도 안 팔리고 그랬는데 이번에 깜짝 놀라운 시점이 나왔습니다. 3센트 예상했는데 16센트가 나와서 5배가 잘 나오는 그런 모습을 보였죠. 그리고 또 전년 동기 대비 마이너스 0.34였기 때문에 이번 혁자장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요. 지금 매출도 역시 약 40%가 잘 나오는 그런 모습을 보여서 주가가 지금 올라가고 있는데 EPS 전망치도 0.20을 상환해서 0.28 0.35까지 보기 때문에 충분히 올라갈 수 있을 밖에 없다. 요인은 중국에서 판매가 한 50% 넘게 판매가 증가했답니다. 왜 그랬을까 잘 모르겠지만 상당히 많이 팔렸는데 최근에 보시게 되면 언더아머가 세일을 많이 한 그런 현황도 있고 그다음에 예전에 한 번 조금 케빈 플랑크 회장이었죠. 창업주가 약간의 친 트럼프 발언을 많이 하다 보니까 약간 정치적으로 욕도 많이 먹었었거든요. 그런데 그분이 조금 뒤로 물러나게 되다 보니까 조금 회복하는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상당히 좀 뭐죠? 원래 예전에 뭐였습니까? 스포츠 약간의 기능성 옷이 유명했던 옷이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 조금만 문제가 없으면 주가는 올라갈 만한 그런 기업이니까 이것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언더아머. 저도 집에 있는데요. 언더아머 땀이 흡수가 잘 된다 이런 거 없고 예전에 그거 뭐였죠? 효성하고 또 같이 제휴도 맺었었고 조 대표 있지 않습니까? 그분하고 뭔가 친분이 있는 분이었는데 워낙 핫하다가 지금 약간 밀려 있는 그런 모습인데 오늘으로서 좀 반당하는 모습이 나오지 않을까 기대해 보겠습니다. 모더나에 대해서 파이퍼 샌들레 에드워드 텐소프라고 하는 분이 한 분 계시는데 지금 매수기간을 제시하고 목표 주가를 12개월 치지만 물론 234달러면 지금보다 한 20펀드 이상을 잡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2021년에 올해죠. 8억에서 10억 회 정도 분량을 백신 공급할 거다. 그런데 중요한 건 이거 이상 한다는 소식이 많이 전해지다 보니까 어제도 제가 전해드렸죠. 개발도상국에 5억 회를 보급한다는 거. 그러다 보니까 지금 주택가 상당히 핫하게 올라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아마 오늘만 조금 힘을 내면 역사상 최고치에 찍지 않을까. 역사상 최고치가 189달러인데 지금 거의 금방까지 왔거든요. 그래서 무섭게 따라 올라오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면서 백신에 대한 문제 없이 지금 그나마 제일 문제 없는 게 모더나다 보니까 꾸준히 올라오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만 전체 의견은 매수가 5명 보유가 4명 매도가 2명으로 좀 참반 그러니까 사자 팔자가 팽팽하게 맞서리는 그런 모습이어서 아직까지는 좀 그렇습니다만 어쨌든 최근에 나온 보고서에 의하면 훨씬 높게 잡고 있다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일단은 실적을 한번 기대해보시면 어떨까. 이게 5월 6일날 나오거든요. 저희가 휴일 끝나고 목요일날 나오니까 유심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주가가 너무 많이 급하게 반등하는 바람에 잘 나와도 조금 쉬어가는 구간이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해보지만 어쨌거나 실적이 잘 나오면 주가는 또 꾸준히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일 거기 때문에 한번 기대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기사를 좀 봤고요. 장 시작하지 않았을까 싶은데 오늘 조금 나스닥이 좀 많이 밀립니다. 1.28%가 빠지는 나스닥이 빠지는 모습이고요. S&P500은 0.67% 하락 다운은 0.34% 하락으로 3대의 수가 다 빠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의외로 나스닥이 좀 하락이 깊어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좀 시간이 늦었어도 일단 간략한 기사를 또 안 볼 수가 없으니까요. 잠깐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약국체인점 1등 기업입니다. CBSS가 실적을 발표했는데요. 1.72 대비 2.04가 잘 나왔죠. 잘 나왔고 매출 역시 예상치를 상위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주가는 올라가는 그런 모습. 일부 매출이 증가한 건 여기 나와 있지만 트래픽이 증가한 건데 강문이 증가한 거죠. 왜 그러냐고 봤더니 여기 지금 CBSS가 보통 허브라고 해서 약국체인처처럼 간단한 진료도 받고 약도 처음 받는 그런 허브가 있는데 거기 와서 보통 백신도 받았나 봐요. 코로나 백신이 백신 방문자가 많이 증가하다 보니까 겸사하면서 약도 좀 팔린 게 아닌가. 그래서 올해 목표하는 전망치도 올랐다고 하니까요. 주가는 올라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인답니다. 그다음에 룸바라고 혹시 아시죠? 룸바. 룸바는 이제 로봇 청소기 이름입니다. 룸바. 룸바인데 이거 아일로봇이 만드는 그건데요. 회사인데 9센트가 잘 나와서 41센트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텀블하고 있다. 텀블은 이제 주가 하락을 뜻하는 거거든요. 8.6%가 빠지고 있는데 이건 이제 뭐 10핀 그러니까 운반 선적 이런 거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그런 비용이 증가하는 그런 모습을 보인다 하면서 지금 주가가 밀리고 있는데 제가 보는 아일로봇의 기계가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룸바라는 기계 대부분 다 집에 있어요. 가정마다 있는데 이 청소기라는 게 보통 이제 잘 흡수를 빨리 해야 되잖아요. 집에 혹시 있습니까? 있어요. 있습니까? 룸바는 아니지만 로봇 청소기 하나 있습니다. 만족도가 높습니까? 아니요. 그런 거거든요. 낮은 이유가 뭐냐면. 깔끔하게 못하죠. 이게 뭐냐면 이제 흡수를 하려고 빨아들여야 되잖아요. 빨아들이면 쫙 빨아들이는 것과 쫙 달리는 게 동시에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너무 강하게 빨아들이면 이게 아무래도 출력이 떨어지겠죠. 그래서 이게 양쪽을 잘 해야 되는데 특히 미국 쪽이 보면 보통 신발을 신고도 아니고 하다 보니까 사면 처음 좋은데 쓰다보면 별로 진짜 청소기처럼 한 거 전환이 되지 않으니까 사놓고 집에 묻어있는 게 있더라고요. 그냥 보관되는 게. 그러니까 만족도가 떨어지는 것 같아서 저는 이제 저는 별로 마음에 안 들지만 하니까 집집만 다 있더라고요. 룸바가. 청구하시면 될 것 같고요. 화이저는 실적이 잘 나왔습니다. 16센트가 잘 나오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아시겠지만 여러 가지 약도 팔렸지만 코로나 백신도 팔렸기 때문에 지금 잘 나왔고요. 그다음에 12세, 15세까지 또 맞을 수 있는 그런 것도 진행하고 있다고 하니까 한번 기대해 보면 좋을 것 같고요. 1.3%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백서트라고 하는 기업이 있는데 이거는 저도 처음 보는 기업인데 이게 코로나19 경구형 오랄 그러니까 먹는 약이죠. 먹는 걸 일단은 지금 1단계 임상 1단계를 지금 돌아가고 있는데 그것 때문에 기사가 일단 올라와서 18.6% 급등하는 거죠. 이거는 글쎄요. 잘 모르겠습니다. 어떤 약인지 한번 먹어서 효과가 있다고 하면 정말 최고겠죠. 그런데 1단계 임상 1사이니까 이거는 원트라이어니까 그냥 간단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언담은 아까 말씀을 드렸고 두퐁은 요즘 화학회사 응징이 좋으니까 실적이 잘 나왔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에이비스의 버진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렌트카 업체지 않습니까 허치도 그렇고 렌트카 업체 잘 안 됩니다. 여러분들 잘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오히려 우버나 리프트로 쪽으로 가기 때문에 잘 안 되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로스를 보여주고 있는데 현재 지금 손실이 있죠. 그런데 이것도 역시 손실이 줄여지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주가는 빠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준다 합니다. 이 정도까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한번 맵을 좀 볼 건데요. 실시간 맵을 좀 보겠습니다. 이게 실시간이니까 참고하시면 좋은데요. 애플이 한 2.5% 많이 빠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다음에 엔비디아도 좀 쉬어가는 그런 모습이고요. 2.59% 구글도 1.64% 페이스북도 역시 1.35% 아마존은 실적 좋아진 거에 비하면 계속 내리고 있는 그런 모습 1.23% 하락이고요. 테슬라 역시 1% 하락. 그다음에 마이크로소프트 역시 1% 안쪽으로 빠지지만 역시 빠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요. 거의 다 빠지는 모습입니다. 페이팔도 2.93% 테크 쪽이 많이 약한 것 같고요. 그다음에 오늘 아까 얘기했던 CBS 헬스 같은 게 필적이 좋아서 올라가는 그런 모습 외에는 전반적으로 조정을 받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 이쪽에 있는 프록턴 갬블 에이스로더 이런 흔히 얘기해서 소비재 필수적인 소비재만 반등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얘기했지만 또 아까 좋은 보고서 그것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엑슨 고백과 쉐블린이 또 한 번 약하지만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이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GM도 한 2.75% 빠지고 포드 역시 2.68%가 빠져서 칩 부족에 대한 우려도 계속 지속되는 게 아닌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전반적으로 성장주에 대한 매력, 권태기가 좀 오는 느낌인데요. 그런 느낌인 것 같고요. 그런데 또 엄청 많이 빠지는 게 아니다 보니까 약간 짜증나는 정도? 짜증나지 않습니까? 이렇게 빠지면. 그런데 이제 아마존도 그렇고 연일이 빠지다 보니까 상당히 좀 그러실 것 같아요. 그다음에 이쪽에 가시게 되면 일단은 카지노, 크루즈 이런 기업들이 보이는데요. 오늘 전반적으로 다 빠집니다. 굳이 어떤 예약 사이트 있는 기업들 다 빠지는 그런 모습이어서 코로나에 대한 피해주, 그러니까 코로나 재개되면 올라가는 주식도 빠지고 전반적으로 그냥 다 빠진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특히 기술지가 많이 빠지고 있으니까 나스닥 쪽으로 또 하락포가 크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빌게이츠가 이혼을 한답니다. 디보스라는 표현은 안 쓰고 스플릿이라는 표현을 써서 좀 낯선대요. 그렇습니까? 저는 한국 신문을 읽으니까 다 이혼이다군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뭐. 디보스랑 스플릿은 다른가요? 그러니까 뭐 원래 따로 같이 안 살았거든요. 원래. 아 그래요? 네. 원래 좀 이렇게. 그러니까 뭐 시큰둥 하잖아요. 보통 미국. 아 일가구, 이주택 이상이었던 모양이죠? 원래 좀 그랬는데. 그런데 저는 문화 차이가 있으니까 이혼과 스플릿을 뭐라고 따로 살았다? 별거? 네. 뭐. 그런데 그냥 아니. 이번에 완전히 헤어진 것도 스플릿이라는 표현을 써서 이게 스플릿? 모르겠습니다. 뭔가. 저는 그래서 처음에 분할인 줄 주식 분할인 줄. 마이크로스포트 주식 분할을 안 했더니. 우리나라 또는 종부세 기준일이 곧 오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이혼해서 서로 각각 1주택을 유지하면 좀 보유세가 낮아지는 그런 효과는 있습니다만 미국은 아닌데. 네. 그런데 이제 뭐 관심은 그거 아니겠습니까? 얼마나 또 합의금을 얼마나 줄지에 대한 부분들. 뭐 그게 좀 주요 기사가 될 것 같고요. 그것 때문에 주가가 빠진 일은 없을 거니 걱정하지 않으시면 될 것 같은데. 어쨌거나 어제 하루 종일 그 기사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오늘까지. 오늘이었죠. 그렇죠. 어떤 사인지 모르겠는데. 주가에는 영향을 하필이면 고르고 난 다음에 하니까. 네. 농담도 하시고 그러네요. 채팅창 안에서. 뭐요? 왜요? 왜 나스닥 왜 이렇게 빠지지? 혹시 빌게이츠 이혼 때문에 그런가. 그런 거 아닙니다. 그런 거 아니고요. 뭐. 그냥 하니깐 제가 보기에는 2월과 3월과 4월에 특히 4월에 6% 넘게 올라왔거든요. 조금 가팔랐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은 올라가면 이상하지 않잖아요. 아무리 많이 올라가도. 너무 당연하시는데 하락에 너무 좀 너무 예민하신 게 아닌가 싶어서 그냥 편하게 보시면 돼요. 어쨌거나 실적을 망가뜨리거나 그런 게 아니니까. 그다음에 제가 보기에는 이번 5월에 대한 징크스도는 깨지지 않을까. 제가 보기에는 희망사항일지 모르겠지만. 편하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어린이날은 뭐 저도 별로 할 일 없고요. 저 둘하고는 별로 관계없는. 그냥. 아 참 왜 저기 자녀분 있지 않습니까? 어린이가 아닙니까? 뭐 딸이 막내딸이 하나 있는데. 중학교 1학년입니다만. 그러면 아직도 어린이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어린이인데. 어린이죠. 본인이 스스로 보기에는 이미 이제 거의 뭐 결혼까지 한 듯한 그런 정신세계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래도 어린이 부합하는 금전적인 보상을 해 주시고. 그건 또 해야 되나요? 그다음에 이제 뭘 하든지 마음대로. 저는 그렇게 했습니다. 저는 예전에. 그런데 지금 할 사람이 없으니까. 안타깝네요. 그래도 하루 쉬니까요. 고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하루 잘 보내시고. 그다음에 아이들과 함께 좋은 교육 하시고 맛있는 거 먹고. 제 생각 어떤지 하십시오. 아까 제가 약간 신박한 얘기를 퇴근길에서 한 번 한 적이 있는데. 어떤 겁니까? 월화 일하고 수요일 쉬고 목 금 일하고 토요일 쉬니까 너무 좋잖아요. 너무 좋죠. 그렇죠. 그럼 월요일날 출근할 때도 얼마나 기분이 좋겠습니까? 에너지가 충만하죠. 출근하는 모든 날이 기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면 이제 너무 수요일이 많으니까 일주일을 6일로 단축시키고. 일주일이 꼭 7일이어야 할 이유는 없잖아요. 365일만 1년 맞추면 되지. 그런 후에 일요일 하나는 날리고 월화 일하고 수요일을 돌고 목 금 일하고 토요일을 돌고. 다음에 또 월화 일하고 수요일을 돌고. 그러니까 이틀 일하고 하루 노는 걸 1년 내내 반복하는 거죠. 그렇죠. 좋네요. 왜냐하면 이제 하루만 하고 하루만 되면 또 다음 논다는 기대가 됩니다. 또 원래 또 목요일을 좋아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좋은 방안인데 한 번 저기 청원을 한 번 적어서 그러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한 10만 원 모이지 않을까 찬성하지 않을까 싶은데. 네. 제가 계산해보니까 그렇게 하니까 1년에 빨간 날이 120개고요. 원래는 빨간 날이 104개입니다. 얼마 안 늘어나네요. 한 15일 정도만 그러니까 연차해서 어떻게 조절을 하든 아니면 명절 때는 놀지 말자 우리 그렇게 하든 어차피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될 것도 같더군요. 3%에서 그렇게 진행하시죠 방송을. 대표님께서 진행하시면 다 따라가는 거죠. 저는 거기에 동의하겠습니다. 이거는 이렇게 법안을 내면 아마 이건 예전에 행정수도위원이었던 것처럼 위헌 편정이 나오지 않을까. 6주일은 7일이라고 다들 생각하는데 무슨 소리냐. 그런데 좋은 방안인 것 같습니다. 진짜 최근에 들었던 어떤 내용보다도. 괜찮은 것 같아요. 1년에 한 15일 정도 국경을 이런 거 다 재해서 분배하고 까만 날로 바꾸고. 그렇습니다. 그 대신 이틀이라고 하루 쉬고 이틀이라고 하루 쉬고. 연휴를 꼭 즐겨야 하는 때가 오면 가운데 수위를 뒤로 붙여서 연휴를 쓰고. 그렇습니다. 또 다음 주에는 이틀이라고 하루 쉬고. 완전히 진짜 완전히 동의합니다. 네. 동의가 좀 저기 동의가 많이 됩니다. 교회에서 반대한다고요. 이틀이라고 하루 쉬면 교회는 이틀이라고 하루 교회 가고. 이틀이라고 하루 교회 가고. 교회 다 자주 갑니다 오히려. 자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미국 주식의 미치다 장우석 본부장님과 함께 했고요. 여러분도 긴 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미국 주식의 미치다 꽤 낙폭이 좀 있는 모양인데 좀 지켜보죠. 고맙습니다. 여러분 고생 많이 하셨고요. 저희는 하루 쉬고 5월 6일. 아침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무엇부터 공부해야 될지 어떤 자료와 정보를 봐야 되는지 아직도 헷갈리시나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방황하는 20대부터 본업에서도 투자에서도 성과를 내고 싶은 30대. 노후를 준비하는 40대 50대까지. 주식 투자의 세계에 입문하신 분들을 위해서 삼프로TV가 준비했습니다. 삼프로TV 주식대학 봄학기. 초보 투자자들의 멘토 염블리의 친절한 주식 기초 교육. 어떤 기업이 돈을 잘 벌고 있는지 확인하는 법부터 증권사 리포트, 기술적 분석을 통해서 수익을 내는 법까지. 염블리, 염승원 부장과 함께 한 발자국씩 나아가면서 평생 투자의 기초를 탄탄하게 다지는 시간이 될 겁니다. 삼프로TV가 염블리의 친절한 주식 기초 교육과 함께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응원하겠습니다. 영상 아래 링크를 통해서 강의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도 경제에 신들에게 물어봐